안녕하세요. 애드바이저 써니입니다. 오늘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외벽에 설치된 전광판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전광판 같은 경우는 현대백화점 외벽을 감싸는 형태로 배치된 전광판이라서 H-Wall이라고 부르는 전광판입니다. 가로 37.4, 세로 36m로 굉장히 대형 사이즈의 전광판이고요. 맞은편에서 봤을 때도 잘 보이고 또 삼성역에서 선능역 방향으로 가는 길목에도 잘 노출이 되는 전광판입니다. 바로 옆에는 인터컨티넨털 호텔이 있고요. 또 아래로 내려가면 파르나스몰로 연결이 되고 파르나스몰에서 현대백화점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많은 유동인구에게 노출이 되는 전광판입니다. 또 밤에도 이렇게 화려하게 빛나서 노출 효과가 굉장히 좋은 전광판이라고 보여지는데요. 이 전광판에 대해서 보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. 감사합니다.